비감이 되는 소중한 장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. 또한 앞으로 이주민 공동체의 더 많은 흥준이 활성화, 반심이 증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도 곧 다가올 봄처럼 화창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으로 달인 보이스 원탁 토론회, 이주여성 공동체의 소통과 공감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달인 보이스에서는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각기 나가실 때 꼭 주려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돌아가시는 길 평안한 방문 되시고 남은 주말도 즐겁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기념사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. 나온 놈은 동그략 한 분 더까지 굳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반대로 같이 나갑시다. 편집 파트넷 감사합니다.